물 난리가 이러면 들 나니까 예전에 특히 미국 여행을 많이 다닐 때는 제가 서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막지대 이런 데를 차를 타고 많이 다녔던 경험이 있거든요 사막지대를 다니다 보면 저희들은 사막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곳곳에 물이 아주 강하게 급류가 흘러가서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사막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막에 몬순 시전이 있는 거죠 지금 정도 때 지금 정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그런 몬순 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리고 특히 사막 같은 경우는 땅이 이렇게 단단히 굳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물기 때문에 1년에 잘해야 1인치 2인치 오는 데도 많으니까 그런 데도 다 생명이 살아남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그냥 빗물이 섬여들 수가 없으니까 돼지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씹쓸고 나가는 거죠 며칠 전에 외신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의 접경지역에 있는 데스벨리 이름이 참 멋있죠 데스벨리 죽음의 쾌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국립공원이죠 거기에 갑자기 폭우가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그야말로 데스벨리의 기록적인 그런 공수가 나가지고 천명의 그런 관람객들이 여기가 이제 갑자기 파킹하는 장소인데 물이 흘러가지고 아마 이 차들은 다 못 쓰게 됐을 것 같습니다 데스벨리에 있는 내부에 2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내 파킹한 차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떠밀려온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인명사고는 없었던 모양인데 이렇게 사막도 여름 같은데 여행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그냥 물이 불어나니까 불은 그래도 좀 남지 않습니까 흔적이 껌댕이도 남고 물은 겁나죠 그런 물은 그냥 완전히 그냥 쓸고 나가버리니까 여기 보시죠 이게 도로란 말입니다 도로인데 이렇게 로이타 보도인데 데스벨리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데스벨리 안쪽에 도로가 완전히 다 휩쓸려 나간 거죠 국립공원 내에는 천명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금 간판이란 말입니다 데스벨리의 한 곳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런 폭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곳을 지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막에도 비가 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냥 썰어가 버리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혼단에 차가 이렇게 파손이 다 됐습니다 디스트럭티브 레인이라고 표현했네 데스벨리 아주 파괴적인 비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막의 몬순 기호 그것도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네바다라든지 아니면 애리조나라든지 이런 데는 몬순 시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글들이 많이 올라 있냐 자 여러분들 어쨌든 잘 이렇게 또 위험에 이런 기간에는 또 위험에 많이 노출시키지 않고 잘 이렇게 슬기롭게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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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